20호 태풍말로가 25일 월요일 오전 9시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태풍의 중심부에 대류운이 가득하고 대류역 또한 매우 탄탄하여 다소 강하게 발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태풍 외곽에서도 구조가 탄탄해 보입니다. 20호 태풍말로는 현재 29도의 고수온의 해역에서 북북동진하고 있습니다. 점차 수온이 낮아지면서 빠르게 소멸 하겠지만 28도까지 수온을 거느릴 때에는 조금 더 발달할 가능성이 높 습니다. 해양연룡량으로는 100-125kj 해역에서 북북동진하고 있으나 곧장 해양연룡 량이 낮아지는 해상으로 진출하면서 빠르게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직시여 역시 현재는 안정하나 이후 강하게 부는 연직시여로 약화되 됐습니다. 미해군압동태풍경보센터의 홈페이지를 보면 ts25w말로라고 20호 태풍말로의 발생 사실을 알리고 있고 어제까지만 하여도 99w 열대요란 빨간색 서클인 하위 등급으로 표시 를 하고 있으므로 이 의미는 24시간 이내의 열대저압부 또는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은 단계라는 의미 입니다. 그런데 27일 화요일 새벽 3시 30분 현재 홈페이지상에 ts26w 열대저기압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ts26w 열대저기압은 21호 태풍 냐토로 승격이 될까요 ts26w 열대저압부의 상태를 보면 이미 인도차이나 반도 특히 베트남에 너무 가까워져 버렸습니다. 게다가 열대저압부 의 중심부에서 구름대가 활발히 발달하고 있는 것도 아닌 상태입니다. 이 열대저압부가 21호 태풍 냐토 가 되려면 세력을 좀 더 키워서 최소 35노트 초속 18미터까지는 발달을 해야 하는데 육지와 매우 가깝기 때문에 발달할 확률이 낮아보이며 대리온 이 촘촘히 발달하지 않는 것 등의 이유로 21호 태풍 냐토로 발달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gfs 모드의 시뮬레이션과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 모드의 시뮬레이션 을 보면 태풍으로 발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편 25호 태풍 만루의 진로도를 보면 28일 저녁 9시 일본 도쿄 남남동 쪽 약 1020킬로미터 부근 해상에 위치하겠고 29일 저녁 9시에 일본 도쿄 동쪽 약 1010킬로미터 부근 해상에 위치하겠으며 온대저기약으로 변질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 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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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